네, 이달 배우님, 네 우리 남궁민 배우님을 중심으로 대여를 한번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볼게요 네, 좋습니다 네, 우리 학주배우님이 그러면 네, 좋습니다, 이렇게 가까이 네, 좀 좋아요, 네 포스터 안쪽까지 포스터와 똑같이 서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, 아, 오늘은 센터입니다 이따가 그러면 엔딩 포즈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, 이제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, 조금만 가까이 서주셔서요 네, 자, 정면 봐주시고요 네 아, 우리 기자님들한테 가까이 가신 거군요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주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자, 윤희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사후론을 겪으면서 엇갈리는 우리 연인들의 사랑을 그리는 작품이다 보니까 다섯 분 모두 하트 한번 해볼까요? 네 네, 좋습니다 하트 네 아, 좋습니다 자, 이제 김성균 감독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배우분들과 네 우리 관계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김성균 감독이 아, 우리 기꺼이 또 센터 자리를 양보하는 우리 국민씨 좋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네 자, 이제 정면을 보시고 제가 연인을 외치면 다같이 파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그 작품 연인! 파이팅! 네 네 네 네 네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 연인 이제 하이라이트 시사를 위해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아래쪽으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서 함께 하이라이트를 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린이 내려오고 있고요 모두 함께 네